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기침 채우려 섹터는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썩 좋지 못하고 금린상 완화 섹터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한 쪽이 메타버스 관련 쪽 그리고 게임 주들 플랫폼 관련 주들 아주 강하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제조업들은 약세죠 약세 분위기입니다 이 채비는 보합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망할 이유는 없죠 지금 실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이 정도로 버텨주는 상황이 지속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채비 테라피텍스는 오늘 하락이 조금 깊죠 지금 3% 가까이 2.8%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는 하락을 하면 매수계로 활용을 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어느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한번 지그시 눌러주죠 지그시 눌러주고 어느정도 눌러지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항상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선물은 0.36% 올라서고 있죠 어제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바닥권에서 엄청난 흔들기 그리고 상승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바닥잡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어제도 그렇게 우리 정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나 오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세계에서 낙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키맞추기 흐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주 강한 지금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10시가 지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다 10시 좀 지나면 보통 이렇게 주춤하죠 셀틴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3% 짱짱하게 위로 위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정말로 강하고 헬스케어도 정말로 강합니다 아주 강하죠 그리고 제약이 2% 아주 강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HLB는 지금 쭉 올라서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분위기가 다 똑같죠 자 이런 지금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HLB 현재 흐름 자체는 양호합니다 양호한 수준이다 지금 골드만석스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골드만석스에서 9시에 58분부터 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좀 누르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에서도 매도 중이죠 자 이렇게 KB 매도 중 지금 수급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눌려지는 흐름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많이 눌려지진 않고 있죠 이 정도 흐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신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9시 56분부터 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세게 눌러대고 있는 매도 수체가 좀 생기고 있죠 신안에서는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조금 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모양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상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HLB 제약도 올라서다가 좀 밀리고 있고 많이 밀리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이 1.6%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러지고 테라피틱스가 지금 2.5% 정도 하락 중인데 얘는 눌려줘도 괜찮습니다 얘는 눌려줘도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가고 있죠 아주 짱짱하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올랐으니까 한번 좀 눌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눌러지면 얘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됩니다 워낙 짱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회선 받고 올라가 있지 않으면 좀 더 눌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20선, 11선 언저리까지 눌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또 눌러지면 다시 매수하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HB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 약세 분위기를 보이니까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엘제에너지솔루션의 일본의 장기 트럭 또 계약체결 했죠 좋은 소식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올랐고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이 좋죠 게임주들 게임주들이 오늘 좋습니다 게임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할 만한 기업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정말로 많이 하락해서 지금 PR, PBR이 상당히 제조업 수준까지 내렸죠 그런데 상당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정을 정말 많이 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물가 금리 이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물가가 아주 지가 스스로 아주 크게 하락을 해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완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 돈이 도는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동차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차 사는 걸 좀 미루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될 만한 삼성 엔지니어 이런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 중고 배 이런 쪽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경기 침체가 되면은 무역도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제조업들은 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경기 침체 원자재하고 크게 관계없는 경기 침체 부분에 크게 이제 제조업이 아닌 이런 쪽으로 아주 강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가 또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다시 또 슬며시 고기를 끌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자유로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정도의 강하죠 카카오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얘는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메가 이런 건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많죠 진통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면 개인들이 겁을 먹을만 합니다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겠죠 그런 물량들을 이제 받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예전에 삼성바이오 상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 가지고 아주 크게 흔들릴 때 이것도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렸죠 분식회계로 회사가 상패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으로 많이 털어냈는데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이 사서 계속 끌어올려서 한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카카오도 지금 이제 엄청난 저평가 경영까지 왔고 지금 개인들이 아주 겁을 먹을만한 그런 지금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제 외부적인 환경은 금리 인상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보니까 강하죠 자 이러한 전체의 신한 분위기가 아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셀트리는 정말로 많고 앞으로의 성장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죠 주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공매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레고 캔바이오도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좋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HLB는 그동안에 다른 제약바이오 조정을 받을 때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강한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얘는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조정을 조금 하는 순거르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HLB 세력들은 이렇게 V자 반등을 아마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신환도 지금 매도로 바뀌어 버렸죠 골드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국 매도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에서 좀 밀리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에서 그냥 흘러가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파동을 좀 태우면 하락파동을 좀 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파동을 타지 않고 옆으로 좀 횡부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만 나와서도 상당히 패턴을 깨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평선 완전히 모았죠 이평선이 완전히 모으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져도 괜찮다 8월달하고 9월달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호재소지 나오게 되면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칬리아는 거의 7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